자 여러분들 이 어린왕자 문구점 반대편에는 또 다른 문방구가 있습니다 시크릿 향기 매직 메이크업 뭐 시크릿 주즈로 지금 거의 뭐 시크릿 주즈로 꽉 차 있는데요 여기서도 레고를 파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들어가 보시죠 세상에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엄청난 레고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마트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레고들이 아니라 책선반에 세로로 꽂혀있는 레고들 모습에 넋이 나갔어요 헤헤 이거 뭐야 우와 6869 퀸재 1세대 자냐 이거 우와 저도 있어요 이거 집에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거네 얘가 한때 그.. 아 이게 진짜 비싸죠 근데 주니어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또 비싸요 주니어도 없으니까 이 친구가 진짜 비쌌어요 이야 이게 남아있네 가격 19만 8천원입니다 정식 발매가가 한 13만원 정도 됐는데 오래된 레고라서 지금 괜찮다 이거죠 세상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와 마인크래프트 1세대 레고가 저를 반겨주네요 이 친구가 정말 작은 스케일로 발매됐다가 인기가 많았는지 이후로 레고사에서 정식으로 마인크래프트가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거의 레고 마인크래프트계의 고조할아버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프렌즈 이것도 옛날 거다 14년도 프렌즈입니다 우와 우와 헐크버스터 요즘 찾기 힘든 제품 중 하나죠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때 출시된 헐크버스터도 보였어요 아니 더 대박인 게 이거예요 와 배트맨 오마이꽃 추억의 레고가 하나 더 보이네요 2016년에 발매했고 그 당시 멋진 배트카가 들어 있어서 오프라인에서도 잘 안 보이던 제품 중 하나였었죠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카드 결제도 되니까 구매할만 하네요 여러분들 세상에 닌자고 번호 4개 보이십니까? 팽파이어 트럭 진짜 못생긴 피규어가 들어있네요 이야 이 친구 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아니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스토리지 와 여러분들 이거 이거 있어요 이거 마인크래프트 이게 18년도 거네요 여러분들 키마입니다 키마 닌자고가 할아버지라면 할머니격인 키마 레고를 발견했어요 그 당시 애니메이션도 함께 방영해서 닌자고만큼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 아무래도 닌자고의 판매량이 밀려 점차 시들해지더니 지금은 자취를 감춰버린 비운의 제품군이었죠 바로 옆에서 2013년도 배트멜 레고도 발견했어요 조커가 들어 있고 롤러 중장비가 잘 나와서 그 당시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었죠 와 마인크래프트 요 문구점엔 마인크래프트 제품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21134 제품인데 2017년도 출시된 제품이에요 아까 봤던 마인크래프트 할머니 제품만큼 레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중에서는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진귀한 제품들인건 틀림없어요 우와 여기 보세요 여기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브롤스타즈 피규어들이 보였어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걸까요? 가격은 2000원으로 사실 레고 피규어와 그렇게 차이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찾아보면 1000원짜리 레고 피규어도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해리포터도 있어 와 미치겠다 진짜 유희왕 유희왕 카드 거의 지금 나온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유희왕 카드가 한쪽 벽면을 이루고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여러분 뭡니까 이거 도대체 여러분들 96년 95년 96년도 레고가 지금 제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문방구에서 제가 올드 레고를 발견을 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일단 봤을 때 국내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국내판이네요 헤엑 만 5세부터 국내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와 미쳤다 와 제 인생 진짜 처음 레고 문방구를 다니면서 올드 레고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아니 사장님한테 뭐 여쭤보자 우리 바로 사장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사장님 이것도 파시는 거예요? 그쪽은 그거요? 네 어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쵸 이야 대박이다 사장님 그 교대역 거기 가면은 그러면 사장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어 사장님께서 교대역 근처에도 문방구를 하시는데 거기엔 오래된 레고들이 더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쁜 마음에 들떠 브리키님과 바로 그쪽으로 이동해 보기로 했어요 과연 아까 발견할 올드 레고만큼 조상님 레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 자 여러분들 저는 반포 레미안 상가에서 오래된 레고를 그래도 2011년 레고잖아요 오래된 레고를 득템했습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90년도 중후반때 올드 레고를 만나볼 수 있는 문방구라니 크...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꾸르기 여러분들도 가까이 계신 분들은 반포 레미안 상가 한번 들려보시면은 좋은 득템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 덕후가 생긴다면은 성공! 지금까지 레고 도사 꾸삐 였구요 앞으로 톡도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굿바이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핸드폰 있어요? 네 유튜브 빨리 켜봐요 유튜브 유튜브 있어요? 저는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 있는데 저도 좀 찍어주세요 엄마가 못 갈게요 엄마가 못 갈게요 유튜브? 알았어요 아이디가 뭐에요? 나는 레고 치면 나오는 맨 위에 있는 사람이야 레고 도사 꾸삐 어? 봤어요? 이 영상 봤어요? 네 대박 구독자네요? 구독 눌렀어요? 알았어요 전 누를거에요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나도 좀 찍어주세요 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긴 호우에서 공개